5. 오사카 순환선 또는 오사카 환상선은 일본의 철도 회사인 서일본 여객철도의 철도 노선이다. 오사카부 오사카시에 있는 오사카 물결표 니시쿠조 물결표 덴노지 물결표 교바시 물결표 오사카 구간을 순환 운행한다. 5. 오사카 순환선은 오사카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21.7km의 노선이며 이마미아 물결표 덴노지 간 2.2km은 간사이 본선과의 중복구간이라 되어 있으나 민영화시의 당시 운수성에 제출된 사업기본계획 및 국토교통성 감수 철도 요람 에서는 오사카 순환선은 덴노지 물결표 신이마미아 간 20.7km의 노선으로 신이마미아 물결표 덴노지 간 1.0km은 간사이 본선으로 이마미아 물결표 신이마미아 간 1.2km은 간사이 본선과의 중복구간으로 취급되어 있다. 5. 오사카시 도심부의 각 지역을 따라 달리는 순환선으로 서일본 여객철도가 제창한 어번네트워크에 소속된 노선 중 하나이다. 5. 노선색은 붉은색 계통이다. 5. 원래 오사카 순환선은 도카이도 본선과 지금의 간사이 본선인 간사이 철도선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5m, 남바 등의 도심부 대신 부도심 지역으로 우회하여 부설된 조토선, 5. 서북쪽 미시나리 철도의 사쿠라지마 선을 제외한 구간, 남쪽의 간사이 본선과 화물선의 일부를 1960년에서 70년대의 서쪽 이매부에 새 선로를 깔아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로 합친 것이다. 5. 다만 도심지를 관통하여 순환선을 횡단하는 노선은 부지의 부족으로 지어지지 않았으며 오사카 지하철이 이전부터 오사카 곳곳을 연결하고 있었다. 5.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서일본 여객철도나 한신정기철도, 긴키니폰철도를 비롯한 여러 사철회사들이 오사카 도신부를 관통하는 노선을 계획하여 2009년까지 제이알 도자이선, 한신남바선, 긴테스 남바나라선 등이 지어졌다. 노선의 대부분이 고가로 이루어져 있으나, 덴노지역 부근과 오사카조코엔역 부근만 지상으로 선로가 깔려 있다. 그 때문에 덴노지역과 오사카조코엔역만 지상역이다. 또 내선순환선의 신이마미아역 물결표 덴노지역 구간은 오사카 순환선에서 유일하게 건널목이 있는 곳이다. 제이알 계열 노선 중 유일하게 시간표에서 다루지 않는 노선으로, 긴키지방 제이알 노선의 모든 열차의 시간표를 수록한 고스신분샤 서일본지사의 휴대용 전국시간표, 에도 오사카 순환선은 생략되어 있다. 대부분의 역이 서일본 여객철도 노선, 사철노선, 오사카 메트로 노선과 만나는 환승역이다. 또한 순환선 안에서 순환운전을 하는 열차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과 직결 운행하는 열차도 존재한다. 또한 제이알 이 공통으로 정한 여객영업규칙에 따라 오사카 순환선은 대도시 근교구간 중 오사카 근교구간으로 분류되며 전철특정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긴키권 이코카 및 제휴 교통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오사카 순환선 안에서만 운행하면서 모든 역의 선은 보통 열차, 사쿠라즈마 선과 직결 운행하는 보통 열차, 간사이 본선, 한화선 방면으로 직결 운행하는 쾌속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단, 구강쾌속, 직통쾌속은 오사카 순환선 안에서는 각 역에 정차한다. 또, 도카이도 본선, 기세이 본선 방면에서 온 특급 열차가 화물선을 이용하여 순환선의 니시쿠조 역 물결표 신이마미아 역 구간을 드나든다. 2009년 3월 14일 시간표 개정으로 승무원의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하여 막차 시간이 21분 앞당겨졌다. 사쿠라즈마 선 샵 운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모든 역에 정차하는 보통 은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3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덴노지역 물결표 교바시역 물결표 오사카역 사이에서만 운행하는 열차도 있다. 이 시간대의 앞뒤로는 모리노미아 전차구에서 입고 출고하는 열차들이 있기 때문에, 교바시역 시종착, 외선 오사카조코엔 시발, 내선 모리노미아 종착 열차가 편성되어 있다. 낮 시간대에는 덴노지역 물결표 교바시역 물결표 니시쿠조역 구간을 운행한 뒤, 사쿠라즈마 선으로 직결 운행하는 열차가 시간땅 4편 운행되고 있다. 단, 사쿠라즈마 선으로 직결 운행하는 열차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운행되지 않는다. 또, 운행시간의 조정을 위해 오사카역, 교바시역, 모리노미아역, 신이마미아역에서 1에서 2분 정도 정차하기도 하고, 신이마미아역에서 쾌속 열차의 대피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차량으로는 모리노미아 전차구에 소속되어 서일본 여객철도의 품질 개선 개조를 받은 일본 구규철도 201개 전동차 및 일본 구규철도 103개 전동차가 일반적으로 투입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전용으로 히네노 전차구에 소속되어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 223개 전동차 및 나라 전차구에 소속되어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 221개 전동차가 투입되기도 한다. 사쿠라즈마 선으로 직결 운행하는 열차로는 201개 전동차 103개 전동차 8량 편성이 투입되고 있으며, 사쿠라즈마 선 안에서만 운행되는 103개 6량 편성도 존재하는데, 이 열차는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모리노미아 전차구로 입구하기 위해 교바시 역 물결표 사쿠라즈마 역 구간을 운행하기도 한다. 순환운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행선, 하행선, 이 아닌 서울 지하철 2호선이나 야마노테선과 같은 내선순환, 외선순환으로 방향을 구분하고 있다. 열차번호도 직결 운행 열차를 제외한 내선순환 열차가 홀수, 외선순환 열차가 짝수를 사용한다. 또, 순환운전을 하는 열차는 1000번대의 열차번호를 사용하며 덴노지역에서 열차번호를 바꾸지만, 중간에 종착하는 열차는 2000번대의 열차번호를 사용한다. 또, 사쿠라즈마 선으로 직결 운행하는 열차는 열차번호 뒤에 2카 붙는다. 야마토지 쾌속, 야마토지선 샵, 야마토지 쾌속, 야마토지선 샵 구간 쾌속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야마토지 쾌속 구간 쾌속은 간사이 본선과 직결 운행하는 열차로, 구간 쾌속만 오사카 환상선 구간에서 가격에 정차하며, 야마토지 쾌속은 정해진 역에만 정차한다. 1973년부터 간사이 본선과 직결 운행하는 쾌속 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3월 11일부터 야마토지 쾌속 의 운행이 시작되었다. 낮 시간대를 중심으로 덴노지역 물결표 교바시역 물결표 오사카영 물결표 니시쿠조역 물결표 덴노지역 물결표 나라역 물결표 가모역 구간을 운행하지만, 일부 열차는 와카야마선과 직결 운행하기도 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오사카 순환선 안에서는 모든 역에 정차하는 구간 쾌속이 운행되고 있으며, 천리교 종교 행사 개최식이나 토요일 휴일 시간대에는 사쿠라이 선으로 직결 운행하는 임시 열차도 존재한다. 차량으로는 나라 전차구에 소속되어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 221개 전동차 6팔량 편성이 투입되고 있다. 단, 출퇴근 시간대에는 모리노미아 전차구에 소속되어 있는 103개 201개 전동차나 나라 전차구에 소속되어 있는 103개 사량 중년 편성이 투입되기도 한다. 야마토지 쾌속은 오사카역에서, 구간 쾌속은 덴노지역에서 열차 번호를 고친다. 구간 쾌속은 열차 번호 뒤에 야마토지 선을 의미하는 Y가 붙게 된다. 이 부분의 본문은 간쿠기슈지 쾌속입니다. 간쿠기슈지 쾌속은 한화선과 직결 운행하는 열차로, 여기에는 한화선, 쾌속, 비쾌속, 직통쾌속이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직통쾌속만이 오사카 순환선 안에서 모든 역에 정차한다. 1990년 3월 10일부터 신오사카역에서 시발하여 오메다 순환선을 이용해 신이마미아 방면으로 직결 운행하는 야간 쾌속 열차가 운행된 것이 오사카 순환선 한화선 직결 운행의 시작으로, 1994년 9월 4일 간사이 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교바시역에서 시발해 간사이쿠코 선으로 직결 운행하는 간쿠 쾌속의 운행이 시작되었다. 또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니시쿠조역 벤텐초역 신이마미아역을 통과하는 간쿠 특별 쾌속윙이 운행되기도 했다. 한편, 와카야마 방면에서 5m 화물선을 거쳐 신오사카역까지 운행하는 쾌속 열차는 1999년 5월 10일부터 교바시역 물결표 히네노역 구간에서 간쿠 쾌속과 중년으로 운행하는 기슈지 쾌속으로 대체되었다. 2008년 3월 15일 시간표 개정으로 덴노지역의 한화선 연락선이 복선화되면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오사카 순환선과 직결 운행하는 직통 쾌속이 등장했다. 또한 이 시간표 개정으로 간쿠 기슈지 쾌속이 오사카역 물결표 덴노지역 구간에서 모든 역에 정차하게 되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 순환선을 한 바퀴 돌아 덴노지역에서 시종착하는 열차도 운행되기 시작했다. 직통 쾌속 교바시역에서 시종착하는 간쿠 기슈지 쾌속은 열차 번호가 도중에 바뀌지 않지만, 순환선을 한 바퀴 돌아 덴노지역에서 시종착하는 간쿠 기슈지 쾌속 열차는 교바시역에서 열차 번호가 한 번 바뀌게 된다. 1989년 7월 22일부터 구로시오 가 운행을 개시했고, 1994년 9월 4일부터 간사이쿠코선으로 직결 운행하는 하루카 위 운행이 시작되었다. 두 열차 모두 우메다 화물선 및 덴노지역의 연결선을 통해 도카이도 본선 한화선과 직결 운행하고 있다. 후쿠시마역 물결표 니시쿠조역 구간을 달리는 화물열차 후쿠시마역 물결표 니시쿠조역 사이에 있는 우메다 화물선에서는 평일에는 왕복 3.5편, 토요일 휴일에는 왕복 1편이 전기 화물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예전에 벤텐초역 물결표 다이쇼역 사이에 있었던 사카이가와 신호장에서 오사카린코선으로 불리는 비전철화 단선 화물지선이 갈라졌었다. 오사카항에 도착한 화물의 수송이 이루어졌으나 오사카린코선 중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카이가와 신호장 물결표 나니와 역구간은 2004년 11월부터 화물취급이 중단되었고 2006년 4월 1일 폐지되었다. 이 밖에 나니와 역 물결표 오사카코역 오사카 히가시코역 노다 역 물결표 오사카시조역 구간에 화물지선이 있었으나 1984년 2월 폐지되었다. 강쿠기슈지 쾌속에 사용되는 225개 전동차 오사카순안선은 오사카철도가 건설한 조토선의 덴노지역 물결표 오사카역구간, 니시나리철도가 건설한 니시나리선 오사카역 물결표 사쿠라지마 역구간, 단사이 본선의 덴노지역 물결표 나니와 역구간 화물지선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1961년 지금의 형태가 갖추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 니시쿠조역 물결표 사쿠라지마 역구간이 지금의 사쿠라지마선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1964년에 니시쿠조역의 고가화가 이루어지면서 완전한 순환운전이 시작되었다. 1987년 일본국유철도의 민영화로 서일본여객철도에 소속이 되었으며 2003년 11월 1일부터 이코카에 사용이 가능해졌다. 2017년 서일본여객철도는 103개을 10월 3일부로 운행종료시켰으며 많은 철도 동호인화 시민들이 운행종료식을 참여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